안녕하세요. 대화의 재팟입니다. 지금 도전자의 노식이 생겼다길래 한번 가볼께요. 뭐지? 1단계는 왜 이렇게 힘드냐. 놀이 나오네. 밤새 지금 돌려놨었거든요. 일단 한번만 해보고. 더할지 말지 고민해둬겠습니다. 얼마나 셀지 신규 환급차를 잘 모르겠군요. 오늘 디온에 울광을 시켰거라. 그거 할 거 하려다가 들려보겠습니까? 뱅뱅스케일? 우와. 일반 모금에서 적용이 되네요. 이걸로 부족한 걸 채울 수 있겠구만. 내가 어디서 껴아. 우와. 이거 뭐냐. 정수 획득 증가율? 대박. 보상도 나쁘지 않고요. 무제한인가? 단계별로 높아지는 거군요. 근데 이제 무조건 세져야 되네요. 오크 요새도 좀 개편이 되니까 확실히 카페에 올려서 알아보고 하겠네요. 몇 시까지야? 몇 시까지야? 몇 시까지야. 지나는데. 계속 먹어야 돼서. 너무 약한데 근데? 그래? 일단은 브라울도 있고. 계속 까면이고 하루에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건 바쁘지 않겠네요. 오늘 레벨도 똑같네요. 단물레벨도. 아. 좀 편해져서 볼까. 짧게 쎄는데. 과연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. 아. 이거 뭐 일반 던전처럼 그냥 보상도 주네요. 레벨 2. 가면 동료. 앞으로 동료. 와 점수로 그냥 무조건 주네요. 레벨 1. 추가 보상 확률도 있고. 뭐 이러냐? 뭐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?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원 게이지가 여기서 또 손모가 되네요. 제가 지금 그러면 킬리돈이 얼마나 쌓였더라? 실황의 향기. 킬리돈 꽤 많이 와했네요. 이벤트 끝났네요. 아쉽게도. 일단은 그러면 돌리겠습니다. 좀만 더 돌리고 그냥 점심. 이거 얼마까지 해야 되는 거야? 계속 이것만 하는 거야? 오늘 하루 종일?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점점 세지나봐요. 보상이 계속 표정이 나오면 진짜 살거든요. 운이 좋아서는 한 건지 모르겠네. 이것도 정수 드랍뇨에 도착하는 거 아니에요? 드라마기실이? 또 이제 악세사리에 또 정수 드랍뇨 딱 그런 거 막 틀리고 막. 다을 막아야 되는데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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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간과는 약속일 것만큼. 아무튼 가네. 꺼야 돼. 아... 아... 짜잔... 이거 화장실이 붙여야겠네 화장실 멋있다 몇 가지만 하고 그냥 또 올려야겠네 화장실이 붙여야겠네 진짜 또 주나? 아니네 이게 형일도 들어야겠네 제가 한번에 떠서 헷갈렸네 계속 주면 벌써 말이 안 되지 아... 아... 어... 어... 왜 이렇게 두개야겠네 그 일반 모험인데 점점 레벨업을 하네 죽는 끝나던데 침벨을 실망을 빗게 하네 그럼 일단 이제 침벨을 전달할게요 그러면